아우 소주나 한잔하고 가야되겠다 대폿집에서 아아 아우 그림 좋네 아우 이거 완전 뭐 60년 70년대 소주집 분위기네 대포집 어우 양조장 전화 통화 하세요 저기 채널님 저기 집에 저기 급한전화 있으면 저기 담배나 피고 배타고 저기 고기 좀 잡고 올게요 하하하 한통에 20원인가요 50원인가요 전화번호책 그래 맞아 옛날에 어렸을때 저기 전화번호책도 있었어 어허 지역공동체 무학 잘해놨네 전화 좀 빨리 끊읍시다 소도 있고 소 한 마리 잡아서 먹는거야 바로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지금은 죽을때가 아니다 쎄다 쎄 부끄러워요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.